이번에 윤회관에, 지금은 윤회관은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나 장주은 의원도 불출마하니까. 그런데 어떤 찐륜으로 불리는 이철교 의원이 참여한 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가 걱정을 드러내는 방법은 결국은 결과물, 새로운 인물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현역을 코드오프시키는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도 친륜이다, 비윤이다 가르게 되고 비윤 확살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공천은 전체적으로 뭘 건너가고 실패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사당화라는 말씀 앞서 다른 패널들이 주셨잖아요. 이거는 당정일체고 이재명은 사당화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사당화죠, 이게. 저는요, 경향신문이 키맨 이렇게 뽑았잖아요. 저는 이건 키맨도 넘어선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구조로 짜면 이거는 거의 양자게이트 포탈이다, 용산 포탈이라고 봐요. 그냥 그쪽에서 생각하면 바로바로 순간 이동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국민 입장에서, 국민 시각, 국민 눈높이에서 오면 그 정도의 사당화, 대통령의 사당화. 그런데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친윤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이 됐다. 그리고 절반이 법조인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윤영걸 대표님. 세계일보가 포인트, 힘을 준 이 두 가지 부분. 어제 공관위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거잖아요. 위원장은 교수로 임명하고. 비대위원, 공관위원들을 좀 몇 면을 좀 친윤 색깔을 조금 옅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이철규 의원, 과거에 사무총장도 하고 인재영입 위원장도 했는데 이번에 공관위원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까지, 사실상 친윤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따로 한다고 해도 지금 공관위원장 자체가 민주당도 그렇지만 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국회의원들 몇 명이나 알겠어요? 지역구가 253개 지역에서 출마하는데 제가 알기는 아무리 많이 알아든지 한 10명, 20명 알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저 평가를 누가 하겠어요, 공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철규 의원이 주도를 하고 다른 공관위원들은 옆에서 훈수 한 명 들고 그냥 손들으라면 손들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고 법조인이 또 너무 많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왜 그러냐. 저는 윤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권도 그렇고 지금 법조인 너무 좀 중시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 대통령의 범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관위원장, 공관위원 임명한 거 보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네, 윤용갈 대표님. 이건 공관이 구성을 보고 좀 걱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여당 공관위원의 이철규 어차피 키매는 윤핵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이 된 걸 보니 어차피 키매는 윤핵관이구나 라는 게 경향신문의 제목인데 윤용갈 대표님 말씀도 여기가 좀 상통하는 지금 이 비슷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철규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철규 의원님 들어가시면 이거 결국은 친윤 공천 아닙니까? 라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당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친윤이 아니라 우리 당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에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친윤, 비윤이라는 게 없다. 비윤이 어디 있느냐. 왜 자꾸 가르냐. 이 자꾸 계파를 가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윤은 당연히 없다. 국민의힘이라면 당연히 다 친윤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윤용갈 대표님 얘기는 아까 경향신문 제목은 그렇죠. 김철현 의원님. 결국 키매는 이철규 의원이 의사결정 주도권 쥐고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윤영결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천관리 의원 10명 중에 실질적으로 선거를 해본 분, 재선 이상에서 선거를 해본 분은 이철규 의원밖에 없고 그다음에 선거를 할 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거든요. 사무총장도 했고 또 세임무를 수요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 의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과물이 중요한 것은 우리 집권당의 한계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걸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첨관계에 있어서도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아니냐 얘기하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총선 때는 당정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는 이방호 사무총장이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 2016년 때는 그때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청와대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그때 옥새들고 나르샤 파동도 벌어지고 진박 간별사 파동이 벌어지면서 총선이 어그러지고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아주 이미지가 나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윤회관에 지금은 윤회관은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나 장조은 의원도 불출마하니까. 그런데 어떤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참여한 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가 걱정을 드러내는 방법은 결국은 결과물, 새로운 임무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현역원을 코드오프시키는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도 친륜이다, 비윤이다 가르게 되고 비윤 확살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공천은 전체적으로 물 건너가고 실패한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랩을 하시는 것처럼 속사포로 이명박 정부 때 이방호 사무총장까지 쫙 다 풀어놓으셨어요. 김상현 변호사님. 제가 이 비판을 좀 하기 위해서 앞 시간을 빌드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재명 사당화라는 말씀 앞서 다른 패널들이 주셨잖아요. 이거는 당정일체고 이재명은 사당화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사당화죠, 이게. 저는요. 경향신문이 키맨 이렇게 뽑았잖아요. 저는 이건 키맨도 넘어선다고 봐요. 지금 이 정도 구조로 짜면 이거는 거의 양자게이트 포탈이다. 용산 포탈이라고 봐요. 그냥 그쪽에서 생각하면 바로바로 순간 이동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친윤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얘기해가 보시죠. 그건 아닙니다. 이 공천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기구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나 그렇게 아는 사람 밀어줄 정도로 멜랑꼴리한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안다고 누구도 공천해주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김철현 위원님은 그러죠. 윤해 관은 없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고 뭐고 다 지금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장재원 의원 불출마하고. 다만 찐윤 이철규 의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공정한 공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휘합니다. 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랬지만 마치 저게요. 나를 따르라 라고 지휘관이 얘기했는데 뒤에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는 썰렁한 모습이 비춰질 가능성. 그게 바로 지금 공관위원 구성이나 앞으로 공천 작업에서의 모습일 수 있다. 왜? 이철규라는 존재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혁신위원장이라는 인요한이 등장했던 이유가 뭐였죠? 강서구 청장 선거 하나에서 졌다고 온 난리 쳤던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였어요? 윤 대통령의 독선, 불통, 반성하겠습니다. 민생 얘기하겠습니다. 이념으로 나라 갈라치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인요한이 한 게 뭐예요? 친륜 다 불출마 내지는 중진들 뒷전으로 좀 물러나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러났는데 정작 이철규는 친륜이었는데 박은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대웅나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 중에 키맨으로 등장한 걸 보면 그래서 이철규 의원에게 찐윤이라는 얘기가 남아있는 꼴이 됐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우리 김상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이 순간이동처럼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 윤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을 하고 검사 출신으로 주요 요직에 전부 포진을 시켰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반감이 일었어요. 한동훈이라는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이 바로 여당 대표가 지명직 대표가 될 때 비대위원장이라는 이름이지만 아니, 또 검사냐라는 비판이 가장 부담스러웠잖아요. 이 공천 결과도 앞으로 검사들을 또 주요 공천에 박아넣는 그 창구 역할을 이철규 의원이 할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일 텐데 이거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유권자의 눈에서 보면 이게 통할까. 그게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유권자의 눈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 거듭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저 그렇게 멜랑꼴리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멜랑꼴리의 사전적인 뜻을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멜랑꼴리, 뭐냐. 통상적으로 딱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기분이 울적하고 애매한 그런 기분. 나 오늘 멜랑꼴리 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의 연금술사 윤영걸 대표님. 멜랑꼴리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이상하고 우울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친윤 찍어 넣어서 공천하고 이런 게 삐따다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약간 사람 아니야. 언어마술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표현치고는 조금 좀 적격한 정확한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천 과정을 우울하게는 가져가지 않겠다. 밝고 희망적인 쪽으로 좀 가겠다. 그런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천, 이철기 의원도 그렇고 법조인이 절반이나 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법치 국가는 법정신으로 가는 나라가 법치 국가지 법조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법치 국가가 아니거든요. 정말 법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생각해 보라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우는 법조인 Öz Downton